박판사. 예, 부장님. 박판사 오늘이 첫 재판이죠? 예. 소임판사 첫 재판은 저 법복을 내가 직접 입혀줍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이 옷은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인물을 상징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갑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보러 가, 여보러. 자, 다들 앉으세요. 사장님, 나빠요. 배 왜 안 추세요? 사장님, 너 나쁜 새끼세요? 욕 잘하네. 다음 사건 원고. 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아름다운 짐승들의 퀘트 애니멀스입니다. 아이고, 이제 확산을 줘요. 아이고, 귀찮아다운 짐승입니다. 여보, 놀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고싶은 일정입니다. 네, Frost이otee. 눈에 감사드려치지 않는다. 왕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신이 있는 지지역, 오늘의 짐승들은 반응이 되나? 니ähän 멀어요. 둘째人.